자 1번부터 볼까요 이 건축법상 지옥구조부는 출제가 잘 됩니다 지옥구조부 6개를 암기하세요 암기할 때는 두문자 따서 내기, 뭣뭣을 내기하다 바보들이 하죠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합니다 그래서 내기, 바보, 지주, 내랫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이 지옥구조부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래서 지옥구조부에 해당한 것은 몇 번이냐 바로 4번만 해당하죠 남은 아닙니다 머릿자 이게 아니면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셔서 2번 보겠는데 건축법 영상 용어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마지막 보면 대선 이 말 나오는데 대선이라고 해서는 내랫벽을 수산하더라도 수산은 백면적 합기가 30점부터 미만이다 그럴 때는 대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것은 이 내랫벽을 얼마 이상 수산평경해야 대선에 해당하냐 30점부터 이상 내랫벽에 이렇게 있다면 내랫벽에 30점부터 이상을 수산하거나 또는 변경하게 될 때 이걸 대선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만이면 대선이라 하지 않아요 일반 수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 차고 사무소 공연장 이런 것 다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틀린 거예요 건축물이 건축물 그래서 해당하지 아니한다가 틀렸습니다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설계도서라고 하는 것은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 도면 이런 것들이 다 설계도서에 해당합니다 맞습니다 3번 막다른 도로 구조와 넓이는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막다른 도로 구조가 바로 10미터 미만이다 그러면 그 넓이가 2미터만 되어도 건축물이 돌아야 되고요 그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이면 바로 3미터 이상이 되어야 된다 넓이가 그래야 도로가 돼요 이렇게 구조와 넓이는 막다른 도로가 건축물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맞습니다 5번 고층은 정말 뜻인데요 30층 이상이나 바로 높이가 30곱하기 4면 높이 보통 4미터마다 하나씩을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120미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30층 이상이면 둘 중 하나의 요구만 충전하면 고층 건축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이라는 것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또는 그 건축물 높이가 30에 따라 4로 고하면 나오죠 3, 4, 10이 그러니까 120미터 120미터 이상이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을 해요 그러면 초고층 건축물은 뭘까요? 초고층 건축물은 뭘까요? 여기 보세요 초고층 건축물이라는 것은 이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50층 이상 또 이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이것도 좀 생각해 주세요 200미터 둘 중 하나의 요구만을 충전하면 초고층 건축물이 됩니다 초고층 건축물이 되죠 그 다음에 3번을 볼까요? 이 건축법 영상 건축물과 관련된 설명인데 옳은 걸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기억보면 지하층의 뜻은 중요합니다 지하층이란 건축물 바닥에 지폐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써 바닥에서 지폐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얼마 이상 해야 되냐? 2분의 1 그래서 3분의 1이 틀렸어요 2분의 1상 그 다음에 니은, 이 계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철거란 말 나와야 돼요 철거, 몇이 남으면 일단 재축이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축하고 재축은 차이가 커요 계축은 기종 건축물을 전부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기했다가 종전과 같은 범인에서 다시 축제하는 것을 개축합니다 종전과 같은 범인에서 축제하면 개축이고 재축이라는 것은 종전의 기종은 참 있었는데 천재임은 그 밖의 재해로 멸출되었어요 멸출되고 종전과 같은 연면적 합계 범인에서 연면적 합계의 범인에서 다시 축제하는 것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다시 축제하는 것을 바로 합계에 대해서 종전 연면적 합계 범인에서 다시 축제하면 재축 멸신하면 재축 철거하면 개축 그런데 기종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더 크게 되면 신축 그리고 기종 건축물이 천재임은 그 밖의 재해로 멸신했는데 종전 연면적 합계보다 더 크게 치면 신축 이것도 좀 생각해 주세요 다시 한번 재축도 종전보다 더 연면적 종전 연면적 합계보다 더 크게 축제하면 신축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개축이란 말 대신에 재축을 하는 것이 좋고요 티긋 미간축과 비록 표시됐지만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미간축에서 건축물의 예부 형태의 담장을 변경하는 것을 정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려면 대신에 해당합니다 맞습니다 리을 중요한데요 연면적 뜻인데 하나의 건축물은 각층 바다문자 합계이고요 그리고 용종을 산정할 때 마지막에 피난 안정구역 면적이 있다면 그것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용종을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된 것은 지주피피가 있다 이게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리을은 맞습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170, 199페이지 199페이지 넘어가시고 200페이지 한번 봅시다 200페이지 1번은 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는데 200페이지 1번 건축법 영상 건축법 영상 한번 지워버렸으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건축법 영상,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 즉 건축법이 있는 1조부터 끝조까지 전혀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5개를 꼭 암겨야 돼요 그래 건축법에 적용받지 않는 거예요 건축법 1조부터 끝조까지 전혀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래 어떤 거냐 1번 적용받지 않습니다 문화재 보호핏따라는 지적문화재인 건축물이 됐든 가해적문화재인 건축물이 됐든 적용받지 않고요 2번 철도설로 부지에 있는 철도설로 이나 아래를 가려지는 보행설도 적용받지 않고 고속도로 통행도 징수설도 적용받지 않죠 그런데 우리 주민센터를 지역자체센터를 하잖아요 이것은 바로 적용받습니다 공영춤으로서 적용받아요 그리고 5번 계도설로 부지 안에 있는 플랫폼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 박스 안에 해설을 보면 박스 안에 있는 5가지 있지 않습니까 5가지를 꼭 애우세요 이것은 건축법을 전혀 적용받지 않습니다 2번도 똑같은 문제니까 통과하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3번이 나올 건데요 3번 이 건축법 영상 특특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과고 축조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돼 있죠 이 공작물이라는 것은 박스 안에 있는 게 다 공작물이에요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 중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하는데 이 공작물을 만든다 이걸 축조를 합니다 축조할 때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 대상이 있어요 축조 신고 대상 축조 신고 대상 있는데 대상 있는데 신고 대상 어떤 거냐 바로 옹벽하고 담장의 경우는 2미터를 넘을 때 신고합니다 2미터 그리고 강고탑하고 강고판은 4미터를 넘을 때 축조 신고합니다 그리고 강고탑하고 강고판은 그 다음에 이 굴뚝 장식탑 기념탑 철탑 이런 것들은 6미터를 넘을 때 축조 신고예요 그리고 이 5미터를 넘는 거 신고할 대상 하나 있어요 태양에너지를 위한 발전 설비 이거 이 정도는 암기하셔야 되겠어요 특히 이것은 꼭 암기해야 돼요 옹벽하고 담장은 몇 미터를 넘게 축조할 때만 신고하느냐 2미터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좀 관심께 봐야 할 게 있다면 요즘에 부각되고 있는 태양에너지를 위한 발전 설비 이거 몇 미터를 넘게 축조할 때만 신고하느냐 5미터 이걸 기하할 때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신고대상 공장물을 보고 있는데 축조 신고대상 공장물을 보고 있는데 이 옹담이가 이거 사광을 했어요 사광 사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분이 좋으니까 오 태양이시여 그렇습니다 그리고 육 굴 장기철에게 팔았습니다 그 사광을 해가지고 그래서 8미터 이하인 8미터를 넘는 고가수잖아요 8미터를 넘는 8미터를 넘는 고가수 물탱크 고가수자 물탱크입니다 이 정도는 이제 봐두세요 이 옹담이가 사광을 해서 육굴 오후 태양이시여 하고 육굴 장기철에 팔고 아무튼 이 수치 좀 봐두시고 한번 문제 볼까요 침고하고 축조해야 하는 공장물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돼 있죠 기념탑은 아까 육굴 장기철 그랬어요 6미터를 넘을 때지 이하일 때는 신고할 필요 없어요 고가수자는 팔고 그랬죠 그래서 8미터 이하일 때는 신고할 필요 없어요 아까 강구탑은 사광 그러잖아요 4미터 이하일 때는 신고할 필요 없어요 담장은 몇 미터 넘을 때 신고합니까 2미터 그래서 답은 4번이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하 대표는 30조 무터를 넘을 때만 신고합니다 바닥 30조 그러거든요 그래서 들렸고요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통과되겠고 넘어가면 204페이지 204페이지 이런 거 통과되겠네요 쭉 넘어가셔서 바로 206페이지를 보시면 206페이지 1번 이건 또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용도 변경인데요 1번은 좀 그렇고 오른쪽에 문제 1번과 2번을 소화하면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번 2번은 꼭 소화하도록 그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넘어와서 보면 3번 4번 이런 거 5번 다 용도 변경이에요 용도 변경 그런데 1번과 2번만 제대로 소화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래 1번과 2번을 소화하면 용도 변경이 나올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데요 이 용도 변경은 작년에 나왔지만 또 나올 가능성이 높은 파트입니다 건축법령상 사용세를 받은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기 위해 화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건축물이 있다 여기 이 건축물을 애당초 신축할 때요 용도를 정해서 신축을 받아서 건축공사가 끝나고 사용세를 받아서 사용을 하게 하는데요 그때 사용세를 내줘던 특별자시장 특별자들사 시장군수구청장이요 자기들이 이 건축물 대장을 새로이 건축물 대장을 신규로 하나 개설해서 등록합니다 소유자는 누구다 그리고 용도는 무엇이다 이런 걸 기재해요 용도 신축할 때 숙박설로 했다 합시다 모텔 같은 거 숙박설로 하는데 신축에서 생환대에 등록할 때 용도를 지금 숙박설로 기재해 놨어요 그런데 이걸 사용승이 받고 나서 사용하게 되었고 이게 오래돼서 노화돼서 별로 손님이 안 옵니다 그래서 용도를 바로 정교수를 변경하려고 정교수 이럴 때 이걸 용도 변경하죠 이때 용도 변경할 때 이때 하가를 받아야 될까 아니면 신고를 할까 아니면 하가 신고 다 필요 없이 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을 체크하고자 할 때는 이 표에 입각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용도 변경할 때 적용을 하겠다라는 표가 있어요 용도 변경할 때 적용하는 표 이게 바로 29가지 시설군과 그에 따른 29가지 용도군 표가 있어요 9개 시설군 하고 29개 용도군이 있는데요 이 위에 배치되어 있는 시설군일수록 상위 시설을 하고 밑에 있는 시설 하위 시설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는 시설군일수록 위험성이 큰 시설이고 그리고 밑으로 가면 갈수록 위험성이 적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같은 시설군일수록 위험성 정도가 같다고 보는 겁니다 이때 이 시설군중 위에 있는 것들을 두 문자로 따면서 내려가면 자산 전문 용교 근주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머릿자에 따가지고 자산 전문 용교 근주구 이걸 외워야만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자동차 관련 시설군은 자동차 관련 시설이 있다 이렇게 이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도 짝지께서 암겨야 됩니다 자자 산 운창 공의 자묘장 그 다음에 전방발 그 다음에 문문 정의관 그리고 영 판운수 제2종 근린생활술 다중생활술 그 다음에 겨교 겨교 은호수약 그 다음에 근린생활술 1종 2종 근린생활술 있습니다 1종 2종 근근 1리 다만 다중생활술 은 죄해 그 다음에 주거 업무수 은은 주주 업무 교군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동 이걸 표를 암겨야만 의미가 있어요 그래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밖의 시설군입니다 그 밖의 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인데요 그 우리 기본세 범위 나옵니다 9가지 시설군 그 표가 알겠죠 그래 그래 그 밖의 시설군 이건 동물 신고 가진 이 표에 근거해서 이렇게 상의 시설군을 하의 시설군 내려가면서 연결한다 그때는 신고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의 시설군을 상의 시설군 올라가면서 연결한다 그러면 하가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시설군 내에서 연결한다 이렇게 같은 시설군 내에서 연결할 때는 하가 필요 없습니다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저 건축물 대장상에 기재되어 있기를 종전 기재상을 변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건축물 대장상 기재사항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해야 됩니다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표에 근거해서 그리고 이 용도병이 할 때 하가를 받든 신고를 하든 건축물 대장 변경시청하든 그 관청은 다 어디냐 이 건축물을 소지하고 있는 이자들한테 가서 합니다 이자들이 건축물 대장을 기재 보관하고 있거든요 건축물 대장을 누가 이렇게 기재 보관하고 있냐 바로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에서는 이자가 다 하고요 제주도에서는 특별자투사가 다 하는 것이고요 육지에서는 시에서는 시장 팔도에서 군에서는 군수 도사 아니고요 서울특별시에서는 자치구청장 육대 광흥시도 자치구청장 이네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도병이 딸은 뭐 하가를 받아야 한다 신고를 한다 건축물 대장상 기재사항을 변경시키야 한다 그때는 이네들한테 가든지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한테 갈 일 없습니다 광흥시는 광흥시한테 절대 갈 일 없습니다 8도에서는 도사한테 갈 일이 없습니다 이걸 줘야 됩니다 자 이 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까 1번 건축물을 사용서를 받는 건축물을 용도병이 하게 한 화가를 필요한 게 이렇게 돼 있죠 1번 업무설 업무설을 판매서를 용도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업무설을 봐보세요 업무설을 바로 업무설을 판매서를 용도받는다 판자가 있죠 올라가니까 뭐 해야 될까 그렇죠 화가 그러면 뭐 찾아야 될까 화가 받아라 라고 하는 걸 찾았죠 그러면 여기서 끝내야 돼요 시험장에서도 1번 답 찾았으면 볼 필요 없죠 근데 한번 시험권 문의가 해보죠 2번 숙박스를 1종 근생으로 변경한다 여기 숙박스를요 여기 보세요 숙박스를 제1종 근생으로 용도받는다 그러면 내려가죠 뭐예요 신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볼까 장례시설을 정교수로 여기요 장례시설을 정교수로 용도받는다 이렇게 내려가죠 뭐예요 신고 네 번째 수련시설을 공농퇴 여기 숫자 있죠 수련시설 수련시설을 공농퇴로 용도받는다 공농퇴 여기 있어요 주택이에요 주택 단독퇴 공농퇴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바로 신고 그 다음에 공장 여기 있네요 공장을 뭘로 용도받는 겁니까 마지막에 관광회가 있어요 관자가 있잖아요 관자예요 관광회가 있어요 내려가죠 그리고 신고하는 거죠 이해되죠 이 표를 암기야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2번 볼까 사용 승인받은 건축으로 용도받는다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단독택을 다각으로 용도받는다 여기 보세요 여기 있네요 주택을 주택으로 변경한다 이거 봐봐요 거기 뭐라고 나 있어요 1번 뭐라고 아니 아니 거기 다각으로 뭐라고 나 있어요 1번 1번이 뭐라고 단독택을 다각으로 용도받을 때는 건축물 대장 기계형의 변경을 신청하자 읽습니다 여기 우리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용도를 29가지로 분리하고 있어요 그때 제1호에 단독택이 4가지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보세요 단독택이 4가지 나오는데 첫째 단독주택 둘째 다중주택 셋째 다가올 때 넷째 공간 이런 것들이 제1호로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2호 보면 공동택이 나와요 이 공동택도 4가지가 있어요 아파트 연립택 다스테 그 다음에 기숙사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을 동일한 호라고 동일한 호 뭐라고 한다고 동일한 호 1호 2호 이렇게 1호 2호 동일한 호 동일한 호내에서 용도를 할 수 있어요 여기 봐보세요 이 다가구를 다중으로 바꾼다 또 단독택을 다가로 바꾼다 다중을 다가으로 빙관할 수 있다 그걸 동일한 호 내에서 용도를 용도를 할 수 있어요 동일한 호 뭐라 한다 동일한 호 동일한 호 내에서 용도를 할 때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여기 봐봐 화가도 받을 필요 없고 신고도 할 필요 없고 건축물 대장상 기지상을 병행해달라고 신청할 의문도 없어요 세 가지 다 필요 없어요 아까 동일한 시설군내에 동일한 시설군내에서 동일한 시설군내에서 할 때는 화가 신고가 필요 없지만 건축물 대장상 기지상을 병행해달라고 신청할 의문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은 동일한 호란 말이에요 호 동일한 호내에서 용도를 할 때는 세 가지 다 필요 없어요 화가도 신고도 건축물 대장상 기지상을 병행해달라고 신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2번에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은 1종 근린생활서 여기 제1종 여기 1종 근린생활서를 뭘로 용도하느냐 의뢰서 의뢰서 올라가죠 의뢰서 여기 올라가니까 뭐해요 화가 이렇게 화가라고 써보고 맞죠 맞네 써졌네 3번 숙박서를 수련서를 병행한다 여기에 숙박서를 숙박서를 수련서를 병행할 때 내려가네 뭐예요 이거 신고 신고를 하면 된다 맞죠 4번 교육연구실을 판매설 교육연구실 여기 교육연구실을 판매설 올라가네 올라가니까 뭘까 화가 올라가니까 화가 그래서 맞죠 5번 공장을 자동차 여기요 공장을 자동차 관리실을 용도해야 한다 이거 뭐예요 화가죠 그래서 맞이 틀려요 5번 틀렸죠 화가로 바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 풀면 해결할 수 있어요 넘어가시고 넘어가시고 쭉 넘으면 212쪽이 나옵니다 212쪽 보면 1번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사정혈증이다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주 시험에 나오니까 좀 잘 체크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을 하고자 할 때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화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가요금을 얻고 규모가 증상해 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건축신고 그런데 신고대상 말고 화가대상일 때만 이런 절차를 우리는 걸쳐야 할 수 있어요 정시로 건축허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땅 준비해가지고 이 땅에다 어떤 용도의 건축물을 화가받아 건축할 수 있으면 자기가 건축을 구상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 건축물을 화가받아 건축할 수 있는지 규모는 얼마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화가받게서 내가 고려할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결정료 해주세요 라고 신청할 수 있어 결정 미리 결정한다 이걸 사정결정이라고 그걸 신청한 것을 사정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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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에 들어갈 때 미리 정시로 허가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알아보는 절차예요 이것은 바로 허가권자한테 알아보는 겁니다 허가권자가 그런데 누구냐면 7명 있어요 특별자치시 있잖아요 여기서 무조건 이자가 다 허가권 행사예요 세종시에서는 제주도에서는 이자가 무조건 규모가 감시 다 허가권 행사입니다 특별자치도사가 세종시에서는 특별자치장이에요 이자만이 허가권자예요 그다음에 육지에서는 8도가 있거든요 경기도, 강원도, 충청, 남북도 경상, 남북도 전라남북도 이 8도에서는 도의사가 절대 허가권자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정결정시장 할 때는 허가권자가 아닌 도사한테는 갈 일이 없어요 허가권자한테만 가거든요 누가한테 간다고 허가권자 도사는 허가권자가 절대 아닙니다 이 도의 시군 있잖아요 시에서는 시장이 무조건 허가권자예요 군에서는 군수가 허가권자니까 이네들한테 사정결정시장하지 도사한테 갈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네 8도에서는 도사는 절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서울특별시 있잖아요 서울특별시하고 욕대 광역시는요 욕대 광역시는 허가권자가 이원화됐어요 그래 이 지역에서 금을 칠려고 하는데 그 건이 아주 대형이다 대형 대형 대형일 때는 특별시에서 특별시장 광역시는 광역시장이 허가권자니까 이재한테 받으러 가야 돼요 이때 대형이란 뭐냐면 층수가 21층 이상 21층 이상이라든가 연면적 합계 연면적 합계 연면적 합계 10만 정도 이상인 건축물 21층 이상 이런 큰 건축물이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정도 이상인 거 그리고 연면적 연면적 10분의 3 이상 증축을 통해서 21층 이상으로 증축하려고 한다 그리고 10만 정도 이상으로 증축하려고 한다 그런 것들을 대형이라고 그래요 이럴 때는 그 땅에 서울특별시 6등하시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가서 허가받아요 이네드의 허가권자예요 그런데 이런 규모라도 그 용도가 창고다 공장이다 그러면 절대 이 이재한테 가지 않아요 두 가지 이건 죄대예요 이것은 바로 이네드한테 가는 게 아니고 관할 구청장한테 가면 돼요 구청장 그리고 이 규모 위만하면 자치구청장이 허가권자니까 자치구청장한테 가야 됩니다 여기 그래 이렇게 이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여기서 알아볼 것은 누구는 절대 허가권자에 깨어들지 않느냐 보호사 그래서 보호사만한테는 사정일정 신청할 일이 없다 이 정도를 먼저 알면 돼요 그래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보면 A도 사정일정인데 건축법상 건축과 사정일정이다 옳은 게 이렇게 돼 있죠 1 A도 B시에서 30층짜리 건축물 건축한다 30층짜리라는 것은 화가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뭐 대상이다 화가대상 몇 층 이상부터 허가받아야 되냐면 3층 이상부터가 허가대상이에요 3층 이상이면 허가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3층 이상 그래서 30층이니까 당연히 허가받아야 되겠죠 30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한자는 허가 신청 전에 A도사에게 마지막에 사정일정을 신청해야 됩니다 틀렸죠 A도사는 허가권자가 아니니까 가질 필요 없어 누구한테 가냐 B시장 그렇죠 B시장한테 사정일정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B시장한테 꼭 사정일정을 신청할 의문은 없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한다면 B시장한테 해야 됩니다 이미적이에요 사정일정 신청은 꼭 해야 되는 거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예 이미적이다 그래서 B시장한테 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만약 이 사정일정 신청이 들어가면 허가권자는요 바로 2번 봐봐 그 건이 지금 사정일정 신청을 하는데 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이 건이 거기 건축면적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건축면적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건축면적이 아니라 돼지면적이 그래야 돼요 뭐라고 돼지면적 지금 건축물을 신으려고 건축면적이 나온 거 아니에요 돼지 준비해가지고 지금 여기다 이것 좀 하려고인데요 이렇게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건축면적이 아니라 돼지면적이 바로 환경영향평가 보다는 소규모 영향환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규모에 해당하면 이 허가권자는 자기가 판단하게 판단한 게 아니고 그쪽 관련 부서장과 미리 협의해야 돼 이거 사정결정 신청에 들어왔는데 지금 이거 결정해서 주려고 하건만 여기다 다음에 건축화 받아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해도 됩니까 라고 협의를 꼭 해야 돼요 건축면적이 아니라 대지면적이다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 법이더라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다 그러면 누구하고 협의해야 되냐면 국토교통부장은 틀렸어요 환경에 따라 환경 환경 두 번 나오잖아요 환경 환경 두 번 나오니까 환경부장이라고 해야 돼요 환경부장 그래서 두 간대가 틀렸어요 1번은 2번은 건축면적이 아니라 무슨 면적 대지면적 국토교통부장 아니라 환경부장은 두 간대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중요한데요 만약 사정일정을 신청해서 이 허가권자들이 관계행정기관회장과 협의 걸쳐가지고 사정일정을 통제를 해줬다 합시다 이 대지했다 이 정도의 규모로 이러한 용도를 허가권으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하고 결정해서 통제했다면 이렇게 통제해줬다면 그날부터 늦어도 정시로 몇 년의 건축화를 신청해야 되면 2년에 신청해야 돼요 2년에 신청해야 되면 사정일정 통제는 자동적으로 상처됩니다 그래서 3번은 맞아요 중요한 수치입니다 네 그 다음에 4번은요 사정일정을 받은 자는 사정일정된 건축물 입지 규모 용도에 관하여 공고하는 게 틀렸어요 이 사정일정을 받은 자가 공고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요 사정일정 신청을 그래서 봐 사정일정 신청이란 말씀해 봐요 신청 신청을 받은 자 이렇게 봐봐요 이 사정일정 신청은 이 허가되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합니다 그런데 받은 자가 허가권자잖아요 사정일정 신청을 받은 자 그러면 허가권자예요 사정일정 신청을 받은 자는 사정일정 신청을 받은 자는 사정일정된 건축물의 입지 규모 용도를 정해서 통제해주면 돼요 그렇죠 용도 등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제해주면 돼요 신청인에게 통제해주면 됩니다 공고하는 게 아니고 통제해주면 돼요 신청자한테 알려준다 그 말이죠 오른쪽 페이지 박스 보면 4번에 그거 써놨어 오른쪽 페이지 4번 박스 안에 4번 보면 허가권자는 사정일정 신청을 받으면 입지 건축물 용도 규모 등을 사정결정한 후 사정결정 신청자에 날쳐주라 이렇게 돼 있죠 4번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완전히 틀린 겁니다 5번 보죠 이 사정결정 신청하는 자가 필요하면 자기가 지금 구사하고 있는 건축물 건축위는 심의 대상이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다 그러면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없다가 틀렸습니다 5번 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쭉 넘어가셔서 215페이지 03번에 나오는데 03번 건축법상 시장수 여기요 아까 이 시장수가 자기 측에서는 여기 계열용시장 여기 옥청군수 있잖아요 여기서 무조건 그 시장이 군에서 군수가 허가권자예요 도의사는 절대 아니에요 이때 여기 보세요 이 시장이라든가 군수가 지금 허가권자에서 허가신청을 받았어요 허가신청서가 들어왔는데 허가신청서 받았던 건 중 이게 들어왔어요 대형이 들어왔어요 대형이 이렇게 자기 시에서 군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이 도의사님한테 가서 사전결정 사전승인을 받아야 돼요 도의사님 이런 거 들어왔는데 좀 승인 좀 내주세요 라고 신청해 그래서 도의사가 알았어 그럼 돼가지고 승인을 내줄 수 있겠다 그러면 내주고 안 내주고 싶으면 안 내줄대요 그러면 건축 못해 그래서 여기 보세요 도의사는 허가권자는 아니고 이 시장수가 허가권을 행사하기에 앞서서 미리 승인해주는 사전승인권자다 그래요 사전승인권자다 뭐라고 한다고요 사전승인권자 허가권자 아니고 사전승인권자다 사전승인권자다 이때 사전승인을 받게 되는 대상이 대형이 있어요 대형 뭐가 있다고요 대형 그래 이런 아까 시군에서 이런 걸 지겠더라고 허가권이 들으면 도의사님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여기 보세요 그런데 이런 대형이라도 용도가 창고다 공장이다 그럴 때는 사전승인 받지 않고 시장수가 그냥 자체로 허가권 행사를 처리합니다 이건 절대 사전승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또 사전승인 대상이 뭐가 있냐면 이 도의사님이요 미리 이 시군지역에다 시이면 시 군이면 군지역에다 도의사님이 야 여기서는 나한테 허가신이 되면 나한테 승인받으러 와야 된다라고 지정공과한 장소가 있어요 그때 지정공과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정했느냐에 따라서 사전승인 대상이 달라지는데 여기 학교 근처다 주택가 근처다 그래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공과했다면 주모와 강씨 그 위락스라고 숙박스로 승인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약적으로 이숙이라고 해요 이숙이 그래 그게 중에 위락스라고 숙박스로 주거환경 교회할 위협할 수지가 있거든 위락스로 우리가 건축법령에서 공부하기를 유흥주점 카지노우스 무도장 무도학원 달란주점점 바닷면 잡게 150cm 이상 그래서 말해요 이런 것들은 바로 건전한 사람이 이용하기보다도 좀 그런 사람들을 이용한다고 봐서 이런 것들이 주택가 학교 근처에 등장하면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주거환경 교회할 유발 소지가 있다봐 야 여기에는 그런 거 건축화 신청소면 나한테 승인받으러 와야 된다고 규제해 버릴 수 있어요 도시사 승인받아야 돼요 승인 안 되면 건축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시외과학시대에 산 좋고 물 좋은 데 있잖아요 그걸 자연환경 보호하자 그리고 수지를 보호하자 약조로 자수 자수를 위해서 도사 치중 공관 장소에 있어 이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정했다면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계 1천여 미터 이상인 거 1천여 미터 이상인 다섯 가지는 승인받으러 와야 돼 약조로 위숙이하고 일학수 숙박설 그리고 공일일 공동택하고 일반 음식점하고 일반 음식점하고 일반 음식점하고 일반 음식점 이렇게 그 다섯 가지를 승인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가를 자주 물어보니까 알아주셔야 돼요 3번 문제 풀어볼까 건축법 시정상 시정수가 건축화를 하기 위해 도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이렇게 돼 있죠 1번은 공장 아니에요 규모가 강식 아니에요 2번 창고도 아니에요 볼 것도 없어요 깊은 데가 그거도 3번 그리고 5번 봐봐 자수 3번 자 수 5번 수 자수가 나면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계 1천여 미터 이상이야 돼 둘 중에 하나야 돼 그러면서 바로 위숙 공일일 그래서 아까 그런데 3번 보면 900이면서 2천밖에 안 되죠 그래서 3층 미만이고 1천정도 미만이잖아요 해당상 아니에요 승인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시장소 알아서 체리하면 돼요 5번 볼까요 5번도 3층 이상이나 연면적 1천정도 이상이야 그게 미달 그게 미달되죠 4년생 대상이 아니고 알아서 시장소가 체리하면 됩니다 4번 주거환경이 나왔고 교육환경이 나오면요 바로 규모와 관계없이 일수위기는 무조건 승인받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돌사치중 공간장소 하면 일수위는 승인받아야 되니까 4번만 승인대상이 됩니다 넘어가시고 218페이지 218페이지 보면 6번이 나올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문제는 다 똑같은 문제예요 기출문제인데 계속 반복되고 나요 6번을 체크하면 다 거부할 수 있어요 6번 보면 건축법령상 건축화 제한 등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이 허가권자는 아까 이랬습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는 7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네들도 우리가 허가권 구비해서 허가신하면 지네들도 법의 구속단에서 허가권 행사에서 허가 내줘야 돼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하다 보면 어느 지역에 바로 한 번에 같은 종류의 건축 많이 당선해서 공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국가기능은 손실이 커 빈집이 많이 속실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당분간 이런 용도의 건축물을 지겠다고 허가신하면 너네들 허가권 행사하지마 라고 건축화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미 또 허가 받아갔던 건 당분간 착공신고 들으면 착공 못하게 제한해 라고 착공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을 당분간 어떤 보존주출해야 된다 국방상 어떤 시설을 취해야 된다 그럴 때에 건축화가 되어져서 건축공사 진행하면 방해를 둘 수 있고 군의에 기미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국민경제사항뿐만 아니라 국토과제사항 또 여러가지 환경보증사항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바로 건축화를 제한하고 착공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때 시험권으로서 알아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한할 때에 누가 제한할 수 있냐 누가 누구 권한할 수 있냐 국토교통부장하고 바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란 자가 제한을 할 수 있는데요 누굴 권한을 제한할 수 있냐 보세요 이 국토교통부자는 허가권자 7명이 있었거든요 7명 다 어르신입니다 대장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자는 허가권자 7명까지 다 제한할 수 있어 제한할 때 야 너네들 당방 허가권 행사하지마 착공 신고 들어오면 착공 수리하지마 이렇게 착공 수리하면 이렇게 제한할 수 있어요 허가권자까지 다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때 국토관리사항 필요하면 직권을 제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주무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이 좀 제한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받아서 제한을 해줄 수 있습니다 국민경제사항 또 환경보조사항 국방사항 필요해서 주무부장관이 제한을 요청하면 요청받아서 제한할 수 있어요 이때 제한을 하게 될 때 제한하게 되는 지역하고 제한하는 건축용도 그리고 기간 사유 등을 정확하게 정하해서 바로 일단 제한한대요 제한해가지고 이 허가권자한테 통보해줘 그 지역에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면 허가권자가 받아서 그 사실을 우리가 알도록 공고해줍니다 이때 키포인트는요 이런 허가권자의 권한을 제한할 때는 제한기간이 중요해요 제한기간 뭐가 중요하냐 제한기간 몇 년 이내에 보면서 제한할 수 있냐 2년 다만 이래하나여 그 제한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 보세요 이 서울특별시장 욕대광시장 도의사 있잖아요 이네들도 제한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봐봐 서울특별시장은 자기보다 하급자인 구청장꺼 제한할 수 있고 욕대광시장도 자기보다 하급자인 구청장꺼 권한할 수 있을 수 있어요 또 광시 군의 군수껏도 제한할 수 있고요 이 도의사는요 자기보다 하급자인 시장급 군수껏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 이 자들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을 했다면 제한된 그 사유 그 내용을 즉시 국장한테 보고해야 돼요 보고받았던 국장이 검토한 결과 너무 제한이 지나치다 라고 하는지 야 그거 빨리 풀어줘라 라고 해제할 것을 권고할 수 있어요 권고 권고가 아니라 틀려 권고하면 틀리고 명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뭐 할 수 있다고요 명 권고로 이렇게 시험에 나왔는데 틀리고 권고는 타일름에 불과하고 강의성이 없기 때문에 밑에 시험에 안 따라해도 돼 그러나 명은 명령의 약속으로서 권력자 행정자에 따라야 됩니다 명을 이행해야 돼 그래서 명할 수 있지 권고할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이 자들도 제한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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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원칙 2년 동안 제한하고 1회 하나여 2년 연장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키포인트는 제한기관이에요 6번 틀린 게 이렇게 돼 있는데 1번 맞고 2번 맞고 3번이 중요해요 건축학의 제한을 연장한 경우 1회 하나여 2년 동안 제한기관 연장할 수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몇 년만 제한할 수 있다고 했어요? 1년 그래서 틀렸습니다 특히 5번 좀 보세요 국토개통무장관은 보고받은 특강 도지사의 그 제한이 지나치다 해지를 뭐 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오셔가지고 한참 넘으면 9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9페이지가 220페이지 220페이지 9번이 나올 거예요 9번 찾았나요? 자 이 9번은 좀 쉬었다가 좀만 더 하죠 그게 낫겠죠